저러한 걸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부모님들이 다 젊으니까 저희가 아무리 제가 궁금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라떼는 얼굴 보지도 않고 그냥 시집하고 장난하고 그랬지 19살에 사진만 봤어? 사실은 저는 처음 사진을 보는 사람이랑 진짜 직접 보는 사람이랑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딱 너무 놀래가지고 사진과 연식이다 사진 사기? 네 저한테 사진 주는 거는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인도페어 같아 너무 옛날 사진이잖아요 이제 저 직접 보는 사람이 좀 살도 있고 좀 뭔가 아저씨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 이 아저씨랑 이제 캐론 안 한다고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거는 10년 전에 8년 전에 사진이니까 지금 직접 왔으니까 어떠냐고 근데 한두 번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만나다 보니까 딱 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내가 10일 동안 고향이 있었어요 10일 동안 고향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큰 딸이 생겨버린 거예요 임신해버린 거예요 한국에 다시 와이프 데려 놓으면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 그 당시 서류 이거 저거 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2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열흘만 같이 계시고 다시 2년 떨어져 계셨던 거네요 방글라데시에서 큰 딸을 출산하신 거고 그럼 혼자서 아기를 2살까지 키웠어요? 네 아이고 잘한가요 응? 응 밥 먹을 거야 응 역시 뭐 휴대폰에 휴대폰에 그냥 뭐 뭐 뉴진 쓰나 보고 뭐 이러겠지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면 절대 안 와 유진 레이 이름 다 알아? 응 리즈 혈안은 얘네가 좋아? 네 아 아이브구나 아 아이브 아 아이브 아 아이브 아 아이브 아 아이브 아야 아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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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와 아 나 그래 드시 봐 맛있겠다 이렇게 먹는 거구나 무슨 게임이야 이거? 다 먹자 너 너무 많이 깔아놨어 게임 저게 저한테 진짜 맛있었어요 아니 사라 9살인데 엄마가 아직도 밥 먹여줘요? 우리나라 음식이 꼭 이렇게 먹여줘야만 먹지 아니면 안 먹어요 원래 자기가 안 먹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엄마 가족 담아서 엄마도 고향 가잖아요 엄마 어 어머님 다닉도 먹여줘요 아 진짜 이 나이에 먹여준다고? 네 아 진짜 이 나이에 먹여준다고? 네 아 그 문화구나 그쪽도 문화 아니고요 그냥 그 집안 분위기인 거예요? 제가 우리 우리 여덟 남미예요 우리 중에 제가 딸 맞네? 맞네 딸 안 한?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는 진짜 그 8명도 중에 딸 하던데 고명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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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브라임씨가 낚아챘어 옷가게요? 아 이것도 왠지 본인 옷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잘 지냈어? 네 어 응 아이고 옷 이쁘게 하고 왔네 됐습니다 펠비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예 저기 임신했다고 얘기 듣자마자 야 얘는 축복이다 어 언니가 이름 지어줬어요 축복이야 아 언니가 이름 지어줬어 네 많이 부르라고 축복이라고 아이고 아기는 잘 놀아? 어 옷가게 사장님이랑 친하시구나 네 엄청 친해요 다 덧네 사람이랑 친하죠 네 이게 아 그러니까 많이 뭉친 거야 많이 써서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관리하고 어 이모 안녕하세요 고기랑 이모 다 아는 분이야 네 언니 어서 와 어 이모 아주 핸들 아 아 아는 사람이네요 여기 나이 먹은 언니들만 있잖아 하기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웃음고 싶어 얼마나 예쁘냐고 이렇게 예쁘지? 예쁘지? 아머리도 이모 저거 먹고 싶었어 뭐 그 뭐지? 송국장 네 가져왔어요 하나저나 축구한다 아 감사합니다 베이비 아유 얼마나 예쁘냐 떠날 거야 떠날 거야 떠날 거야 그래 임신했을 때 사달라고 그러세요 처음부터가 쉽지 않은데 냄새 때문에 아 저 처음에는 되게 남편이 오래 됐잖아요 한국인지 그래서 남편이 먹을 때 아 뭔가 이게 냄새가 이상한데 뭐 먹지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먹다가 되게 좋아진 아 맛있죠 맛있어요 우리 이모는 오래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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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님도 활기씨 오래 보셨어요? 네 아주 좋아요 진짜 말도 사사하고 잘하고 그래서 오늘 촬영한다고 그래서 아이고 옆으로 좀 봐야겠다고 좋았다 오 옆으로 좀 보고 싶다고 네 내가 볼 때 10분에 병원에 도착했어 오 지금 몇 명이야 지금 관객이 몇 명이야 성격 좋으시네 그냥 좋다고 생각해서 감사하고 받아들이자 태클러 모임 같지 않아요 지금 하나에 너무 좋아요 저 정도면 노래만 할 줄 알면 여자 이명웅인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잘해주시니까 한 번도 우리 한국에 와서 엄마가 없다고 생각 안 했어요 선물 주는 거야? 응 네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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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언니 나 신발이 너무 편해 너무 편해 보득보득하고 너무 편해 샤라 청국장 맛있었어요? 샤라도 먹을 줄 알아요? 네 청국장 청국장 맛있는 거 잘 먹어요 진짜? 진짜? 수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